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가필라입니다. 오늘은 고추바사삭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순살이에요. 저 항상 고추바사삭은 뼈있는거 아니면 윙목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순살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의 마실 문요수는 탐스 제로 탐스 제로 파인애플 아이씨 레몬양이에요. 이거 에스파가 광고하는거 맞죠? 저는 음료수는 거의 일단 빨리 먹으면서 이길게요. 해먹겠습니다. 이리와 뼈는 뼈는 얇은 뼈는 다진 아이씨 아이씨 앗 음... 제가 팍팍 쌀을 싫어해서 순살을 잘 안 먹거든요. 그냥 뼈 있는 치킨 사서 맛있는 살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다행히도 굽네치킨 순살은 다리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마블링 소스를 좋아하거든요. 코블링이랑 마블링이랑 두 개의 소스 주는데 저는 코블링 소스는 싫어해서 마블링 소스만 두 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해야됩니다. 너무 좋아요!! 그노링 소스가 근데 진짜 맛있고요 너무 맛있어 치킨에 찍어서 매콤한 마트 위에 찍어 먹었어요 치킨에 찍어서 먹어야만 더 먹고있어요 치킨에 먹어서 먹어줘서 먹어줘요 치킨에 먹어야만 더 먹어도 맛있었어요 맛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잘 먹은것 같아요. 고소한 맛 그리고 초콜릿은 그런 맛이에요. 이 치즈는 너무 맛있었어요 단무지에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는 다 먹어요 치즈는 다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치즈는 다 먹어요 치즈는 다 먹어요 그리고 이 맛은 오늘의 비밀은 정말 좋아요 오늘의 비밀은 비는 비밀에서 가장 좋고 비밀은 비밀이에요 비는 비밀이에요 치즈볼 저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제가 먹으러 와주시기 위해 치즈가 많이 먹었을때 이 시합은 도착을 먹었을때 치즈가루를 먹었습니다. 치즈가루를 먹으면 치즈가 많이 먹었을 때 치즈가 많이 먹었어요. 닭다리에 치즈가 좋습니다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라면은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추억이 더 나아지지 않아서 델이 막내줘서 먹어야 해요 바닥에 올려주시면 맛있고, 이걸로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나는 사실 이걸로 치즈볼을 먹으려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로 치즈가 너와 치즈볼을 먹어서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용 식감이 정말 좋아요 치킨은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은 이렇게 먹었는데 뱅뱅 뱅뱅 아삭아삭 맛은 더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잘 먹어요 뼈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뼈에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뼈에 찍어서 먹어야겠어요 고춧가루 역시 제거! 그리고 저는 이 소스는 너무 좋아해요 이 소스가 엄청나게 쪘다 입안에 젓가락이 더 쪘다 입안에 젓가락이 더 맛있었어요 다진마늘은 다진마늘을 먹으면 다진마늘이 더 맛있어 면이 더 맛있게 먹기 다진마늘의 맛 맵고는 정말 맛있어 근데 정말 맛있어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팽이버섯 바삭바삭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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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사람들, 지금 주말 낮이거든요. 사람들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배도 부르고요. 적당량만 먹는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녕.